자 우리 이규메 섬 2편이라구 오 이규메 로블록스 자 여러분들 무인도에서 요기까지 섬을 늘렸습니다 이번에는 이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볼 거에요 우와 로드 타라구 무인 뭐하는 곳이에요? 음... 잘 모르겠는데 어? 이수가 나오네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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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아야 너 그거 같아 애니메이션에서 변신하는 거 물에 호흡 너무 시카브라 아니야 너는 꼬부기야 꼬부기 꼬부기래 피아노도 있다 리아야 피아노 한번 쳐봐 피아노를 얼굴로 치니? man 미호 사실 미호의 집이에요 미호 그치 여기가 우리의 꿈 같은 그런 곳인가 봐 집 같은 건가 봐 미호 Rodriguez 미호의 집이라고? 미호씨 불탄다 아니야 이거 따뜻한 벽 날로이게 일거야 아마도 우와 소파 고급진 거 봐라 아빠! 저 이! 니아가 이상한 짓이야 저기서 야!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야 이거 물이 물이 얼굴을 반으로 바르고 있는데? 아 진짜 우리 집에서 그렇게 하지 마 알았어? 이게 니네 집이라니 우리 집 같은데 이러면 오 풀! 수영장! 우와! 우와 절벽에 있는 거 봐 아름다운 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? 떨어지면? 어 글쎄 떨어지면 사업업이 되겠지 아 이거 다이빙대 아니에요? 이제 떨어지겠다고? 무서워 난간 구매할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우와 멋있어 다 완성해보자 얼마나 멋진 집이 탄생할까 집이네 집 우와 주방 주방 요리사도 있어 전송요리사 전송 요리사 요리 막 나와 막 나와 오, 먹, 먹 오고 싶다 오... 막 나와 막 나와 우와 스테이크랑 꽃이다 꽃집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랑 멜론이다 식탁 식탁 애들아 여기서 이제 어? 밥 먹는 거야 왜 안 줄 수는 없지? 이야 리아야 너도 학교 가서 이번에 자랑해야 돼? 야 우리 집에는 공항도 있고 비행기도 있다 와우 근데 아빠 돈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데 어? 그러네 돈을 한번 인출하시면 어떠신지 어? 그게 좋겠다 띠용 우와 돈 많이 벌었다 많이 벌었다 와 2층도 만들수네 2층은 누구 방으로 할까? 제 방이야 아니 자디방이래 아니 아니 일단 내 방하고 나중에 돌려주면 되지 욕심 짱 많은 것 봐 일단 일단 내 방해 뭐래 이 독투커비가 엄마 제가 자꾸 저 욕심쟁이라고 거짓말해요 거짓말이라고? 이 독투커비야 리아는 솔직했던 것 같은데 와 내 침대다 너무 좋다 그냥 산소도 네 거 하지 그래 어? 리아야 산소 내 거니까 앞으로 숨 쉴 때마다 100원씩 줘야 해 아빵 아빵 우와 돈 쌓는 거 봐 이 금고 내 거 아 이거 아빵 욕심이 많네 리아야 그럼 너한테 줄 게 있어 이리 와봐 이 바깥에는 리아한테 선물하려고 내가 비워놨지 와 와 리아는 좋겠다 와 드디어 내 방이다 여기가 리아 방이야 와 리아야 아빵 리아야 거기 네 방이니까 꼭 이쪽으로 들어올 땐 난 터락 맞고 들어와야 돼? 아빵 아 장난이야 와 얘들아 누워서 TV도 볼 수 있다? 야 이거 너무 좋다 야 이거 너무 좋다 알았어 리아 왜 네 방 해 여기도 그럼 됐지? 드디어 내 방이다 아 네 방 좋겠네 리아야 실망하지 마 3층도 있을 거야 이즈벤 오 여기는 2층 거실 벽도 여기가 리아 방 여기가 와 리아는 방이 3개나 있네 여기도 리아 방 여기도 리아 방 와 4개나 되네 방 4개 와 레전드 리아야 이거 진짜 네 방 와 침대 너무 좋다 리아는 좋겠다 드디어 내 방 리아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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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내 돈은 금괴네 어 금괴 슬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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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왜 리아야 아 빼이 하하하하 와 너무 좋다 여기 나 살고 싶어 와 그냥 우리 게임 속에서 살래? 네 와 와 멀리서 와봐 멋있는 것 봐 와 아니 다 지워지지도 않았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리아야 그 집 너 줄게 아니에요 혼자 싫어 너무 넓어? 에이 거기서 숨바꼭질해도 되겠다 너무 넓어서 와 지금 멋있는 것 봐 와 와 자 이쪽엔 뭐가 있을까? 와 진짜 집 진짜 멋있다 와 그 빛까지 받으니까 더 멋있는 것 같다 차고 재단이래 차고래 오? 오 오 엄청 멋있는 차 나오는 건가? 차가 나오는 건가? 드디어 어? 정비소 같은 느낌? 아빠 돈이 없어요 어 문 구매 돈 구매 일단 문만 놓고 얘들아 여기 머슬카가 있어 어 사보자 어 머슬카? 머슬카 오 어 뭐야 나 탔네 머슬카 머슬카 구독 자 얘들아 어쨌든 우리 집 좀 볼까나 오늘 오 네 집까지 다 지었다 따라라란 따라란 따라란 들어가보자 들어가보자 따라라라라라 우와 밤에 보니까 더 멋있어 우와 침대 아니 침대래 소파 폭신폭신하고 티비도 완전 크고 티비도 좋고 여기 그리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좀 수영 좀 해볼까? 하면은 바로 뒷문으로 나가서 퐁당퐁당 우와 퐁당 퐁당 퐁당퐁당하고 그 다음에 뭐야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 누구신데요 저희 집 저희 집 저희 집인데 나가주시겠어요? 저희 집인데요 그리고 피아노도 치고 와 여기 정수기도 있어요 아 부엌을 다 안 지었다 응 어 볼링? 어? 볼링자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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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라이크 불가능 스트라이크 불가능 애들아 돈 좀 찾아올게 네 돈이 좀 부족하네 저거 지으려면 찾았다 지어봐야지 와 진짜 어떻게 집에 볼링장 있니? 대박 대박 오 오 멋있다 멋있다 얘들아 네 네 우리 집 어때? 너무 멋있어요 멋있지? 와 좋아요 그럼 일단은 우리 방 정해야 되니까 일로 와 여기는 이제 아빠 방이고 아빠 방 그리고 옆에는 미요 방 천적 수납용 나 됐다 됐다 내 방이다 자 리아 방도 정해놨지 당연히 리아 따라와 네 방은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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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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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끼리 사이좋게 집을 만들어봤는데요 자 이 섬이 점점 멋있어지는 모습이 정말 뿌듯합니다 자 그러면은 나중에 또 지울거 있으면 또 찾아올게요 여러분들 좋아요 그럼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구요 리아야 뭐해 네 뭐해 제 방으로 갈게요 방이 어딘데 그럼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여러분들 어린이 시청자 분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